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안무까지 저희가 무릎에 멍이 들어가면서 연습을 했습니다. 노출이라고 해서 저희가 너무 안 좋게만 바라봐 주실 수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저희로서는 큰 관심 많이 받아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. 피셔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섹시 컨셉을 하게 된 만큼 더 잘 소화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 곡 중에 제일 힘든 안무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안무 연습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. 힘 조절 같은 거나 표정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는 곡이기도 합니다. 깨끗이 떨어져가 머리가 억지로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